네 안녕하세요 백타안입니다 작업을 다 끝나고 나면 왜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한 작업은 복숭아나무의 작년 영상을 보면 옷 얻어온 거죠 바닥에 이렇게 깔아주는 작업을 제가 점검을 다 맞춰놓고 촬영을 하네요 구동 엔진 따로 움직이는 엔진 따로 분무하는 엔진이 따로 있어요 두 가지 엔진 다 시동이 잘 걸리는지 분무가 되는지 이쪽을 분무구를 점검을 해줘야 돼요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방금 황소독을 마쳤고요 약재가 꽃눈 사이로 들어가야 돼서 이게 꽃눈이 살짝 올라와야지 방제 시기가 되는 거예요 꽃눈이 피고 있으면서 이렇게 벌어지면서 피니까 그때를 잘 맞춰서 시기를 잘 맞춰서 방제를 하시면 돼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20일경입니다 지금 배에 꽃눈 상태 물어보셔서 워낭 품종은 꽃눈이 이 정도 올라왔고 황금배 꽃눈은 이 정도 이게 신고예요 이제 화상병이라고 있어요 사과나무나 배나무나 이런 거 나무가 말라 죽는 그런 병이 있거든요 무서운 병이에요 바이러스 균이라서 전염성도 있고 그런 거를 예방하고자 무료로 지원이 나와요 이게 꽃이 피고 들어가면 또 안 돼요 꽃눈이 상태가 이 정도거든요 충분히 가능한 상태라서 받자마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다 썼어요 제가 이제 방제할 때는 조금 좋은 거 이렇게 방지 마스크를 하는데 일단은 KF 마스크라도 하고 방제를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자두거든요 올해 저희 집 첫 꽃은 자두나무가 될 것 같습니다 관수 장비 이제 모터가 얼지 않게 관리를 해줬어야 돼요 W240 이런 녹이는 부분은 그냥 전체적으로 제가 물을 봤는데 이런 곳이 생겨요 메인 선이 매립된 곳부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깨져 있죠 역시 날이 풀리니까 이것저것 할 게 많네요 물길이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로터리가 쳐지면서 그냥 평지가 됐잖아요 골을 파 줄 거예요 제일 낮은 구역을 이렇게 쭈욱 쭈욱 이렇게 파서 물길을 만들어 줘야 하거든요 일단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전기로 구동하는 고소 작업차 이제 얘도 써야 하니까 관리를 해야겠죠 일단 충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예요 충전은 이 컴퓨터 보면 뒤에 파워 충전기 있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일하다 내려오니까 충전이 이제 완료가 됐어요 3차 증류소 배터리 보충해 주는 거고요 동작이 모두 되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이쪽도 해보고 되도록 끝까지 뽑아 가야 합니다 이게 잘 체결이 돼 있는지 한 번씩 다 조여줘야 합니다 일단 이 3차 증류수를 부족하면 보충을 하면 1차적으로 점검이 제가 할 수 있는 점검은 끝나게 돼요 제가 실내에서 잘 촬영 안 하는데 너무 옛날 집이라 부끄러워 가지고 창틀에 꼭 이렇게 앉아 있어요 안녕하세요 찐빵입니다 그래야지 좀 낡은 파이프도 교체하고 좀 낡은 파이프도 교체하고 할 겸 파이프를 구했는데 차가 차가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저기에요 지금 거기서부터 쭉 한 50m 100m 정도 되나요 몸이 재산이라 적당히 한 개치까지 일을 해버리면 내일 아예 일을 못 할 수가 있어서 이제 적당히 힘을 남겨놓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팩터한이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이 이번 주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아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상 팩터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